욕룡 자는요 일본 신자체로 위에 그림 보세요 일본의 신자체로 욕룡 자를 씁니다 우리가 자주 흔하게 보곤 합니다 중국의 간체자로는 바로 이 욕룡 자를 맨 오른쪽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신자체의 욕룡 자는 설립자와 번개전자를 합친 글자다 그래서 설립과 번개전자를 합친 글자가 일본의 신자체다 욕룡 자가 봐요 중국 간체자인 욕룡 자는요 삐뚤어진 열심입니다 우리가 기본 액수 공부할 때 삐뚤어진 열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비수비 그 다음에 어른점이 합쳐진 글자가 중국 간체자인 욕룡 자입니다 주목해서